농구하고 싶어 게임에 관계없는 말하지맞은 발을 터로 던질거니 무섭다 아! 얘 1픽 1픽 차단인데 허 돈줬다 2픽 차단 맞았나? 아니야 W섬마 말고 Q섬마가 나은거 같아요 그냥 Q섬마 할래요 우리팀 AP 겁나 많다고? 그러면은 나루를 나루 잡기 애매한데 괜찮겠지? 하하하하 그냥 하 하는거를 하는것도 좋은거 같아요 하하 블리츠 어깨 내 약간 어깨 내 어깨 조금 닮지않았나 이거? 어깨깡패인데 약간 사이즈 나은거 같은데 음 블리츠도 요새 개찌려가지고 블리츠 집갖다 오셈 먹고 어? 이해가 아예 안되는데? 이게 이득이예요? 이게 이득이예요? 이게 이득이야? 쿠키도 있는데 뭐 쿠키도 있는데 뭐 아 저 미니언만 미니언만 아니었어도 아 씹 다 아 씹 다 하 하, 그냥 바로 E 할 걸 E 없는 줄 알았는데 아는 듯? 오오오오오오오 갱 잘받다 오오 미드솔킬? 미드솔킬이요? 이형님 개돌았는데? 아 뭐야 이형님 개돌아보인다 그래 쿨 아니었으면 바로 잡았다 아 지금 타는 시 에헤에헤 에헤에헤 You can't express the way I feel inside Because you are the one Didn't know that you were true 헐 헐 마오카이가 나를 이겨? 어 진짜 히데의 사기 제품 어 블리츠 너무 사기해요 진짜 그랜만 잘해도 게임이기고 아 내 반응속도를 믿었는데 내 반응속도를 믿었는데 매우 아쉽구만 아 자르방 풀 빠졌어요 감사합니다 자르방이 어디 마흡이 나의 풀린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구르는 볼렘은 녹이 쓸지 않는다 없네? 없네? 안되겠다 곳에 있어야지 오야스! 자아 휘히이 진짜 블리츠 개사기야 아 어깨 아파 아 어깨 블리츠가 너무 사기체프인데 네? 윈라인이 힘드네 쯧 으라아 하..맞아 그브 궁 없지 정말 괜히 썼다 하..맞아 아니에요 그냥 내가 급했던게 가장 큰 문제야 그브 궁 있었으면 노릴만 했었는데 내가 너무 급했어 헐 인도 이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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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간이 얼마가 걸리는지 아 모르가나도 좀 성장 됐네 와아 쟤 뭐하냐 아아 아 얘 뭐야 아아 얘 또 뭐하냐 아아 쟤 또 왜 저러냐 아 게임 이기고있는거 아 쟤 또 갑자기 왜 저러지 여기밖에 답이 없네 지금 미드가 아 아 쟤 뭐하지 내가 서란스란초를 결혼한다고요 콜라를 끓여두셨나 지금 어 어 으아아아아아아 으아 이긴다 으아아아아 빨리 게임 끝내야겠다 이거 어 좀 불안하다 어 앨리스 가창님이 언제 또 멘탈 터치지 모르니까 빨리 게임 끄는게 낫지 으아아아아 developers ilim Unis 으아아아아 us 으아아아 으으아아 으양 우호호우우우오 잘해봐니 잘해가지고 쪼끔 애매했는데 다행이네 그부도 그부도 잘 커가지고 다행히 루시아니아 시절 30킷차에 게이더 이 피 뭐야 아야 어 어 예 게임 잘 된다아 내가 안마귀 맞을게 맞는거 좋아해 아아 혹시나 하고 했는데 안된대 역시 게임 이긴다 너무 좋다 게임 이겨야지 게임 지고 있는거 이겨야지 책정한다 여러분들 추천과 지켜잡기 한 번 눌러주시구요 이른시간에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추천과 지켜잡기 한 번 눌러주시구요 아 이긴다 아 근데 진짜 질 뻔했어 이거는 진짜 질 뻔했는데 다시 역전했어요 아 다행이다 게임 파 잘하고 있다 어 내일 블리치로 좀 골좀 빨아야지 아 아 으아 어 흠 쿠르는 볼렘은 녹이 쓸지 않는다 아이고 있네 후후우 집이나 갔다와야지 마나 없네 또 으아 자, 지켜따올게요. 추천과 지게잡기 한 번씩 눌러주시구요, 여러분들. 추천과 지게잡기 감사합니다. 아, 그래. 이렇게 게임해야지 잠이 잘오지, 진짜. 오케이, 잘하고 있쓰. 아, 바꿨어. 아, 바꿨어. 아, 바꿨어. 아, 여러분들. 추천과 지게잡기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땡큐. 이겼는데, 돌아가야 되네. 아, 나잇. 아, 다시 돌아가야, 어. 800원? 어, 개이득. 어, 진짜 개이득. 오, 50원. 50원이 어디야, 서포트한테. 30원도 기해 죽겠는데. 이거 먹어라. 아, 까니. 아, 까니. 어잉? 야, 번개를, 번개로 먹었다. 보다. 보 또 밀어야 되네. 보 밀면 이득이긴 하다. 집이나 또렷다. 얼심은, 마나 관리해야 되니까. 하나 가고, 어차피 얼심 하나 가긴 해야되네. 어디보자, 솔라리도 가는게 좋아보이고. 어! 얼건? 이걸로 갈 수 있는건 얼심 얼건뿐인데. 일단 가장 중요한 1차는 다 밀어놨다. 아프다, 야. 아프다, 야. 이제 이 새끼야. 길아, 이거 막판이. 이거 막판이에요, 누나. 근데 거의 막판이고자 시구를. 별로 정해놓지 않았는데. 더 하고 싶긴 한데. 내일 방송의 체력을 위해서라. 어... 안죽어? 적이 안죽어? 아프다, 야. 아프다, 야. 어. 아직은 상황도 좋아요, 그래도. 호탑이 이기고 있어서. 랩도 야무지고. 써야 좀 그래. 나도 간다 오케이 뭔데? 오케이 어 살았네 바론 고! 아 여러분 추천과 지게잡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왜 바론이 있나 가자 얘들아 아 이거 이거 하면 안되는데 네? 지금 스킬샷이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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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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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아 좀 실수하긴 했다 뭐야 이거 어 그래 진짜 예측한건데 아까 그거는 아 짧아 그립 진짜 그립 개 시공창이네 아 그래 좀 까비야 아 여러분들 추천과 지게잡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저거 얼심 나왔겠지 얼건이나 갈까 진짜 하나정도 나쁘지 않네 얼건이나 갈겠다 아 뭔 소리야 저게 쾅 흐흐흐흐 어 하나 한번 더블 튀어? 차르바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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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방송한지 얼마나 됐냐구요? 연으로 얘기하는건가 아니면 지금 시간으로 얘기하는건가? 오늘은 10시간 했구요 방송한지는 약 사.. 700일 가까이 됩니다 한달 뒤면은 700일이네 700일 기다리겠습니다 아 근데 우리 팀들 너무 잘해 아아 이런 점수에서 게임을 해야 이기고 와드가 아니겠어요? 음 이래야지 게임할만 나지 사람을 사람답게 앨리스가 조금 멘탈이 가르고 좀 그랬지만 700일 기념 밤샘방송 하냐구요? 근데 밤샘방송은 쉬워서 24시간 방송이라고 하면은 쪼까 거짓이야긴 한데 에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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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에바야 오케이 진짜 700일 때 700개 쓰면 밤샘간다 진짜로 아 진짜 700개 700개 못 받은 이거 얼마만에 받는건지 700개 안받은 700개면 진짜 새벽 날 새야지 당연한거 아니니깐 응 700개면 날 새야지 700개면 날 새야지 당연한거 아니니깐 저 700분 방송하라고? 700분이 몇분이야 60분 10시간 11시간밖에 안되는데? 10... 10시간 잠깐만 600... 900... 1200... 아닌데 몇시간 안되는데? 11시간밖에 안되는데 700원만 빌려달라구요? 뭐야 이거 31원 빌려달라구요? 31원 빌려줄테니깐요 한번 보여주세요 블리츠게 핵꿀잼이네 진짜 터빈하나 아 뱁 뱁 뱁 뱁 뱁 탑이나면 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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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원? 700영승하기? 와... 아니야 그냥 다 조용히 해주세요 와 이걸 피하셔? 키 열어줘 아... 어씨 어씨 어씨있네 나이스 집니다가야지 여러분들 추천과 지게 찾기 함 누르시고요 천원도 없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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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거미 봐 아니 아니 이 상황은 아니 그래 700일날 방송을 접을테니까 그 다음날에 방송을 다시 방송 시작 이러는거야 깨무서워 와 크게 어이 시야 했다 뭐지? 야 수혈 해줄게 아싸 수혈 해줄게 싸워라 가라 어 야쓰 블리츠는 어시만 있으면 되지 어 굿 어 굿 이겼다아